아사다 마오는 일본의 전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다. 마오는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 세계선수권 3회 우승 4대6 선수권 3회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4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2005년 세계주니어 선수권 우승 2004-2005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일본 국내 대회 총 6번 우승을 했다. 그리고 여자 싱글 최초 올림픽에서 3번이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켰고 역대 여자 선수 중 유일하게 총 6개국에서 치러지는 6개의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개인 최고 기록 쇼트 78.66 프리 142.71 총점 216.69 아사다 마오는 1990년 9월 25일 나고야에서 태어났다. 마오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일본 여배우 다이치 마오의 팬이어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 중반까지 나고야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이후 나고야 시립 타카바리 초등학교로 편입하여 졸업했으며 나고야 시립 타카바리다이 중학교를 졸업했다. 2009년 3월 15일 주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이후 주쿄대학교에 입학했다. 2013년 3월 마오는 스케이팅 연습에 매진하기 위해 학업을 잠시 멈췄다. 마오는 이토미도리가 우상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의상을 물려받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했었다. 2살 많은 언니 아사다 마이 역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했는데 2006년 4대6 선수권에서 6위를 했었다. 은퇴 후 아이스쇼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오는 3살부터 9살까지 클래식 발레를 배웠지만 언니 아사다 마이가 발레를 배우다 스케이팅으로 바꿔 배운 것처럼 마오도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오는 2002-2003 시즌 일본 노비스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주니어 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시니어 전국 선수권대회에서는 7위를 했다. 2003-2004 시즌 마오는 주니어와 시니어 사이 참가 여부를 두고 고민했고 시니어에 참가해 8위를 했다. 이후 말라도스트 트로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2006년 스케이트 아메리카 연습에서 한손 비엘만 스핀 중위 아사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